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9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2시에는 청와대에서 조국 포함 7명의 장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임명장 수여하는 것을 생중계했습니다. 하나의 생중계 쇼죠. 왜 이런 쇼를 벌였을까요? 조국 후보자 임명이 정말 국민의 분노,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거스르는 이런 결정이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의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하나의 쇼를 벌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또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뭔가 배려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시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담화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구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구받았을 뿐 외부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들로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담합은 초입부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진 데는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 고집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국민께 송구합니다. 이 한마디하고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청문회 제도 탓을 하고 있고 국회 탓을 하고 있죠. 국회 때문에 또는 청문회 제도 때문에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답답하다.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이 조국 후보자 때문에 지금 한 달 가까이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너무나 많이 쏟아진 의혹에 정말 피로감을 느낄 정도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국 후보 얘기만 꺼내도 정말 질려버리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문제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정부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 장관급 인사들이 인사 청문회를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사보고서 채택이 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회 탓입니까? 국민 탓입니까? 제도 탓입니까? 아니죠. 부적절한 인사를 계속 추천했기 때문이죠. 오로지 선택 기준이 내 편이다 또는 나와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내 편 중에서 사람을 고르려다 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왔었죠. 그래서 위장전입은 정말 보편적인 일이 돼버렸고 위장전입, 무슨 부동산 투기, 또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직권남용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런 부적절한 인사 선택으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를 왜 국회 탓으로 돌리고 왜 청문회라는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선택했다. 본인에 대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혹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임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앉는다? 이건 누가 봐도 코미디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니요.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진 모든 의혹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몇 가지 예만 들어보더라도 오늘 정경심 교수 기소에 이어서 오늘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관련자들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링크 PE모대표 그리고 코링크 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웰스 CNT 최 모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 부부 모두에 대한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지신탁 의무를 우회해서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자신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죠. 조 후보자가 일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발급된 28장의 인턴 증명서를 지금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7년 조 후보자 아들에게만 발급된 이러한 증명서가 있는데 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인턴 예정 증명서까지 2013년 서울대에서 발급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대 관련자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증명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은 조 후보자와 매우 친분이 깊은 한인섭 법대 교수였고 이 한 교수에 이어서 조 후보자가 당시 이 인권법센터장을 맡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 의혹 혐의가 지금 조 후보자 자신에게까지도 지금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조된 증명서 발급에 조 후보자 자신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에게 지급된 이 동양대 가짜 총장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후보자 최성애 총장에게 뭐 15번이 넘는 통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도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최성애 총장 이 진술에 의하면 정말 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위증교사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불법 혐의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자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 이런 발상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계적 망신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위법 행위가 어떤 사법당국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고우하겠다. 자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탄핵을 했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글쎄요. 이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권력기관 개혁은 자신과 뜻이 다른 세력,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전 정부가 했던 모든 일은 다 적폐로 몰아서 다 뒤집어 엎는 일이었죠. 이것이 정상적인 개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왜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가 개혁 대상이 돼야 될 인물이죠. 어떻게 이런 인물이 권력기관을 개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죠.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 이 결정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매우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지금 철회되어야 할 그런 결정입니다. 계속 보시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흔들어왔죠. 온갖, 글쎄요,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굉장히 검찰을 압박하는 일을 서슴치 않게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제발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에게 그 중립성 제대로 지키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글쎄요,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하기가 참 부적절하죠. 지금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상태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어떻게 검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오해받고 의욕을 살 만한 일로 이어질 텐데 너무나 한계가 있죠. 너무나 무리수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깊이 받든다고 한다면 이 결정 철회했어야죠.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참 여기서 너무나 웃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특권과 반칙, 불공정, 지금 조국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행태들이 특권이요, 반칙이요, 불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문제를, 이 가족의 문제를 지금 제도의 문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 이 제도 자체를 개혁하면 될 것이다. 아니 이것은 무슨 도둑질을 해도 아니면 살인을 저질러도 그 살인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해야 돼. 우리 사회를 개혁해야 돼. 이런 논리와 같은 것이죠. 지금 쏟아진 의혹만을 보면 이 조국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여준 정말 그동안 걸어온 길 자체가 특권, 반칙, 불공정이죠. 이 제도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정말 이용하고 또 그것을 누려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제도를 개혁하겠다? 정말 어불송설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유체의 이탈입니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인지. 자 오늘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알리는 여러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 참 기억에 남았던 댓글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이 대한민국을 버렸으니 이제는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버려야 할 때다. 이 댓글이 정말 기억에 남았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 어떤 구석에서도 정말 한 달 동안 이 조국 후보자 때문에 지치고 지친 이런 국민들 그리고 정말 분노하고 있는 이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반성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성찰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담화문입니다.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국민들의 분노가 이 문재인 정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